2019년 전부터 대표팀에서 백파랭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뭐 도로공사거든요. 한자리에서 뽕뽀죠. 방에서 이렇게 귀를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스윗 본인의 15번째 블록킥이네요. 바돌리 서버, 펌펀. 다음이죠. 상처. 아멘트로킥. 리시브가 잘 되면 뽕뽀형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어 분앵이 리시번만 잘 된다면 이런 시간차성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즌보다 득점이 한 2점 정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좋았어요. 좋은 서버가 되겠습니다. 리시브가 없냐고요. 그대로 변속도 넘었고. 오버브라케인. 변속도 한 번 찬답니다. 시너필이 버립니다. 펜치. 받아올립니다. 이번 공격 중요하죠. 잘 수비되네요. 프라이드 그룹. 자, 도키보는 대단하군요. 차스 벌이죠. 자, 풀리볼 차스입니다. 다음이죠. 시간차. 배송 중. 이 상황에서 뽕보다 속뽕을 주는 확률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블록커들이 속뽕을 하는 그 다음은 좀 봐줘야 되고요. 16대15고요. 은정호 선수의 서버. 길게 미는 서버였습니다. 잡아놓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속도나 타이밍이 표선주 선수와 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자, 미들 벌로커만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좀 차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고인의 서버. 자, 공격이 중요해요. 다시 한 번 고인. 살짝 넘깁니다. 가운데. 왼쪽. 종봉셋. 아옹. 에이. 에이, 얀. 종봉. 아, 예, 조이. 그렇다면 결정력이 있는 팀이 이 세트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결 상황에서 몇 위 공격 후기 속도 좋습니다. 두 룩니? 두 룩니? 네! 메이 디엘! 메이 디엘! 두 건 두 건 두 건 두 건 합쳐 아가! 아 한조합 으응 네 eta 여보 이라는 문uta 너가 지금 뭔가 공격수들과의 싸인이 1등 안 맞았다 싶어 이거 그냥 본인이 직접 해결을 이 서버가 극약처방이 될 수 있는데요 예전원 서버 받았습니다 아아 완벽합니다 자 편성 1부터 왔고요 지금 2명이 이 성공이 된다는 것은 정말 성공을 줄것 같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속 펌프 사투를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펌프 기력이 좋았는데 오늘 유독 절차는 악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펌프의 서버 펌프 어 아니야? 오케이 스파이크 이번엔 펌프 왼쪽 3대0 만들어 좀 빠르게 쏴주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윙 스파이터들은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해줘야지만 이걸 소화할 수 있고요 이 테크니컬 타임에 모퀸 선수가 이메리프 선수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퀸스 호위 공력이기 때문에 지금 타나차 선수도 속았어요 이번 시즌 호위 공격이 지랄용인까지 39점을 많이 토론시키는 필요한 연결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너무 탈까? 3개 뛰려봤는데 3개 뛰려왔는데 3개 뛰려왔는데 3개 뛰려왔어요 이런 모퀸们 5회 câj 학생 모매 대장 주닛 5회 에어 한 번 더 넘어왔어요. 아우, 목매. 아, 몸이 좋아요. 시정경. 자, 준비 준비. 약간 좀 부족했네요. 아인해야 돼요. 아인해야 돼요. 아인해야 돼요. 어우, 수비 좋아요. 어우, 수비 완벽해요. 왼쪽. 손목을 잘 씁니다.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 지금 배우다 손목스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빠르니까 지금 원플러가기에는 안 거고요. 네. 자, 총푸 차닫. 팀 총푸 차닫. 넝มู 메패. 네, 3,0. 네, 총푸.